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있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Q&A 답변 달다가 꼭 얘기해주고 싶은 질문이 있어서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데 공부하다 보면 나 자신을 잘 안 믿잖아요. 왜? 내가 나를 알거든. 이런 게으른 알거든. 그래서 질문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수학적 재능이 없는데 될까요? 이런 거. 재능이 없는데 이미 재능이 없다고 네가 벌써 단정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열심히 한다고 될까요? 일단 열심히 해보고 얘기하세요. 열심히 해보고.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건 수학이 아니에요. 얘기했지만 수학은 당연히 재능을 타는 감옥이 맞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얘는 재능 있으면 당연히 재능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맞아요. 원래 그런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수학을 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우리는 입시 수학이라고요. 입시 수학. 우리가 하는 건 수능이라는 입시 수학이야. 제한된 시간 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언제나 정답이 정해져 있는 수학. 그걸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수학은 사실 재능 있는 사람이 수학을 하셔야죠. 수학 전공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내가 재능이 있나? 재능이 없나? 판단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학이 뭔지 모르거든요. 대학교 가서의 수학이 완전 달라. 완전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이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대학교 갔더니 역시 아니었어.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치? 그러니까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의 중요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면 오늘은 이제 어쨌건 우리의 당면 과제가 수능 수학이잖아. 입시 수학을 잘하게 한 거라고. 그러면 물론 아 얘기했잖아. 재능 있으면 뭐 좋겠지. 재능 있으면 뭐 당연히 좋을 텐데.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재능이 없어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가능해. 왜 선생님은 21년째 고3 생활을 지내고 있고요. 정말 많은 제자들을 만났잖아. 선생님도 고백해보면 딱 얘하고 대화하다 보면 야 너는 재능이 없어도 해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니까. 아니 뭐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런 애가 성공을 하더라고요. 성공한 사례가 많아.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어떻게가. 선생님이 그래서 21년 동안 연구해서 찾아낸 거잖아. 그치? 그게 태도로 접근하는 거야. 태도 접근. 그걸 평가는 뭐라고 부르니? 평가는 그거를 행동력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생각해 봐. 우리가 백지에다 아무것도 없이 네가 외우고 있는 걸 다 적으라고 하면 떨리잖아. 떨려. 그러니까 아 나 기억도 안 나고 막 아 나는 외우는 것도 자신도 없고 그리고 뭔가 백지에다 뭔가를 하라면 기분이 나쁘거든. 그리고 멘탈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잖아. 떨리고 막. 수능은 누구나 떨리. 아니 수능장에 갔는데 안 떨리는 게 사람이야? 떨리는 게 맞아. 그게 정상이야. 안 떨리는 게 비정상이에요. 그런 건데 그런 와중에도 사실 선생님이 강조하는 행동 영역은 문제 내 백지가 아니잖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너 보고 떠올리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니 수능 수학은 언제나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단서가 있다고. 그 단서 찾는 거야 결국은. 뭐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명탐전 코난이 되는 거지. 코난은 수능 수학을 되게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있는 어떤 발문으로부터 내가 이 발문을 딱 보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라는 거를 태도로 접근하는 거야. 그 태도를 습관화 시키면 심지어는 재능을 이길 수도 있어요. 얘는 모르겠어. 수학은 태도로 재능을 이길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 또 근데 수능 수학은 가능해요. 수능 수학은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정말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입증한 사례라고. 그러니까 좀 그걸 좀 믿고 너 자신을 믿으셔야 돼요.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잖아. 네가 믿을 건 딱 두 가지야. 수능 수학에 있어서 네가 믿을 건 두 가지. 하나는 너 자신.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 문제. 선생님 아니야. 승진이 아니야. 승진이 아니에요. 뭐 믿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야. 그치. 절대적인 건 너 자신을 믿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문제 내에 있는 발문들을 믿으셔야 돼. 그래서 아 선생님 문제가 더럽고 문제가 안 좋고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덜 말아.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돼요. 평가원이 문제를 만드는 원칙만큼은 한 번도 배신한 적 없어요. 다만 A를 낼 것처럼 하다가 B를 내는 그런 허를 찌르는 배신은 하죠. 그거거든. 그러니까 허를 찌르는 그 문제가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 문제를 풀면 있어 그 문제 내에 단서 없이 풀리지 않아요.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리지 않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읽어내는 태도를 연습해야 되는 거야. 그런 습관을 들일수록 갑자기 심지어는 선생님 제가 수학에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돌변하는 애들도 많아요. 제자 중에 분명히 예전에 문과 하다가 선생님 수업 듣고 이과로 전형한 친구들도 꽤 있어요. 선생님이 인생을 망친 거죠. 어? 어휴 왜 고난의 세계로 들어오게끔 유도한 거죠. 근데 그럴 수 있다고 그럴 수 있다고. 그리고 떵떵거리고 서울대 수교과 가가지고 수학을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 있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네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네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진 나 몰라. 여러분 몰라요. 선생님이 너 여러분 보지도 않았는데. 몰라요. 모르는데 확신할 수 있어요. 뭐를.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재능이 있든 없든은 모르지만 네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그걸 확신할 수 있다고. 강의를 통해서. 그게 태도로 접근하다 보면 어 엄마 나 재능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 수능 사기 재미있어질 거예요.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여러분 명탐 좋고 난 재미있잖아. 어? 그럼 재미있어.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도 재미있는 척. 그래야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즐거움이라도 있어야죠. 자꾸 자기암시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하시려고 들어야 되고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으면 분명히 달라질 거야. 그걸 네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걸 명심해 주세요.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뭐 선생님이 음... 그런 걸 하려고 올해 원래 계획이 없던 테마 특강을 연 거예요. 왜냐면 태도로 너가 좀 하라고 그냥 알고 있는 걸 그냥 전달하는 목적이 아니라 직접 네가 좀 해보라고 교제에서 네가 다 그려보고 따져보고 그치? 해보면서 뭔가 너의 태도를 바꾸라고 그런 교제를 지금 선생님이 테마 특강에서 계속 만들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중학도형 중학도형의 모든 거 시리즈야. 그래서 그건 이미 완료가 됐고 심지어 그거에 어... 문제가 또 없다 보니까 또 선생님이 댓글 보고 아 문제가 애들을 원하는구나. 그래서 문제서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1강이 올라가면 1강에서 다운받을 수 있거든. 다운받아서 여러분들 1강 끄트머리에 어... 볼 수 있어. 다운받아서. 그래서 다운받아가지고 그거 여러분들 연습해봐. 그래서 거기에 어... 선생님이 20개의 테마 정했었잖아요. 20개의 테마 속에서 어... 일단 기본 문제도 있고 어... 그런 기본 문제를 가지고 수능형 문제. 그치? 어... 그래서 어... 과거에 기아나 선택 미적분에서 어... 등장했던 문제들도 전부 다 공통해서 풀 수 있도록 바꿔놨어. 음... 그래서 수능형 문제에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어... 그것도 해보고 어... 그런 작업들을 여러분이 자꾸 태도를 바꾸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 어... 노력을 안 하면 안 바뀌지. 뭐... 듣는다고 바뀌겠어. 듣는 것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봐야죠. 자꾸 연습을 해보려고 해야 되고. 그죠. 그런 과정도. 어... 그걸 자꾸 어... 해보려고 해야 돼야 돼요. 그죠. 어... 그래서 그거 안내를 또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음... 도용 특강에 대해서 좀 이제 아... 아이들이 이제 좀 많이 봤구나 라고 싶으면 선생님 2탄을 또 준비하고 있어요. 2탄도 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어... 교재로 가장 핫한 주제 위주로 선생님이 선택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기대해도 좋아요. 어... 그런 부분들도. 그죠.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어... 일단 핵심은 결국 뭐야.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재능이 없어서 안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그렇지. 하지 말고 어... 니가 태도로 접근해서 변화를 주면 너도 재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적어도 수능 수학에서만큼은. 알겠죠? 네. 다음 퀘스트에서 또 만날게요. 음. Bye-bye. 감사합니다.